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입니다. 지금부터 기저귀 브랜드 최초로 런칭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프레미니온! 아기의 성장을 생각한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도 편안한 체형 맞춤형 허리밴드 그럼 본격적으로 프레미니온의 특별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허니콘 패턴 프리미엄 벌집 패턴으로 보풀 최소화 둘, 3D 엠보와 에어홀의 결합 보시죠! 이 어마어마한 흡수력 셋, 가늘고 부드러운 극세사 소재 너무 부드러워서 아이가 금방 잠들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한 번에 담은 프레미니온 바로 이 백인의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엄마들이 만든 기저귀의 탄생 클래스가 다른 기저귀 프레미니온 최 invasion wall 프레미니온 책 time 잔뜩 다